안녕하세요. 석송입니다. 어제 당진에 있는 합덕성당에 다녀왔습니다. 성당에 갔더니 때마침 당진국화연구회에서 국화분제를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. 합덕성당의 뒤쪽에 국화분제를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전시된 그 작품이 아주 멋진 수석작품이었습니다. 상당히 많은 국화수석국화분제작품을 출품이 되어있는데 11명이 출품을 했다고 말합니다. 거기서 촬영한 국화분제를 여기에 편집해서 올려보입니다. 합덕성당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번 가볼만한 곳이 되고요. 참 성당이 역사가 오래되고 안에 오래 들어가니까 굉장히 숙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. 바깥 뒤떨는 이와 같이 국화수석을 전시하고 있어서 방문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. 수석작품, 분제작품, 국화분제작품을 끝까지 잘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수석작품, 분제작품, 분제작품, 분제작품을 수석작품, 분제작품, 분제작품, 분제작품을 수석작품을 구축한 폰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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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